이 비닐 했거든? 내가 또 발랐다고 이 길이 있어 꽃을 이거 사셨네 이게 제일 저렴해 내가 봤을 때 이게 제일 저렴한 것 같아 이게 막대기보다 이것보다 이게 나은 것 같아 나무는 이제 크게 깔아 어릴때 보면 잘 좋아 보자 이거는 이거보단 이게 개인적으로 나은 것 같아 가격도 싸고 와 저 이탈리아 사이플러스 저거 봐 카스로 크기가 이뻐지네 야 이거 작을 땐 별로인데 크니까 이쁘네 사실 그게 치우스다 알겠어? 응 응 그거보단 지금 가지고 이제 그거 어디서 응 응 응 그거보단 지금 가지고 이제 그거 어디서 응 응